두 발이 콩콩, 두 발이 콩콩 구름보다 높이 뛰어올라 가슴이 콩콩, 가슴이 콩콩 지구도 깜짝 놀라 콩다 콩토르 콩다 콩 뒤바바바리바리 뒤바바바바바 콩다 콩토르 콩다 콩 콩토르 또르 콩다다 다다다다다다 콩 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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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어디 갔다 와? 응,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야. 빨리 꿀벌마을로 돌아가야 해. 어? 여행? 어디 어디 갔었어? 근데 왜 빨리 돌아가야 해? 그게 내 얘기 좀 들어봐. 따뜻한 봄날 아침, 꿀벌마야가 깨어났어요. 마야는 얼른 밖으로 나가고 싶어 붕붕거렸어요. 바깥세상은 어떤 곳일까? 정말 궁금해.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마야는 숲으로 붕붕 날아갔어요. 바깥세상 구경하고 돌아올게요. 마야는 붕붕 먼 여행을 시작했어요. 한참을 붕붕 날아가던 마야는 예쁜 장미꽃밭을 발견했어요. 아, 예쁘다. 음, 향기로워. 달콤한 꿀을 실컷 먹고 다시 붕붕 길을 떠났죠. 연못가에서 만난 파리 잠자리와도 친구가 되었어요. 어? 그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빗을 피해야겠다. 살려주세요. 쇳동구리 한 마리가 몸이 뒤집힌 채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마야는 얼른 날아가 쇳동구리를 도와주었어요. 아, 고마워.